영화 친구 김시선 직함도 없고 넌 뭐냐? 역대급 선거전쟁에서 4번이나 낙선한 정치인을 당선시키는데 일조한 숨겨진 인물 서창대를 찾아온 대통령의 사람들 우리가 그쪽한테 별명 하나 지었어요 그림자라고 어떤 직함 없이 그림자로 불리는 남자에게 지금으로 치면 강남아파트도 살 것 같은 돈을 건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평생 한 번 볼까 말까한 그런 돈 큰 돈을 3초 만에 거절한 서창대 그의 정체는 뭘까요? 그가 무슨 일을 벌였기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대통령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리 많은 돈을 주려고 한 걸까요? 자신이 바라는 세상을 기다리며 조용히 기회를 엿보던 선거전략가 서창대는 길거리 연설을 하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한테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강하게 몰아세우는 시민을 부드럽게 설득하는 김은번 그는 선거에서 여러 차례 낙선한 정치인이었죠 눈이 번쩍 서창대는 단번에 그를 알아봅니다 기다리길 몇 시간째 어느새 밤이 됩니다 그때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김은범 보좌관들은 다음 선거 일정을 짜는데 선거는 가치 추구가 아닌 현실이라며 팩트 폭행을 날리며 치고 들어오는 서창대 서창대 말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죠 게다가 김은범의 깊고 많은 메시지는 전달되기도 어려웠습니다 선생님께서 여기까지 사안을 소리높이 얘기할 때 걔네들은 딱 세 글자로 끝내줬습니다 뭐요? 하지만 김은범에게 정치는 장사가 아니었고 서창대는 정치는 장사처럼 생존하는 게 곧 이기는 것이라고 봤죠 플라토는 정당한 목적이란 수단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했었죠 선생님 옆에서 돕고 싶습니다 서창대가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창대를 보내려는 순간 운범은 뭔가를 발견합니다 운범은 창대라는 위험한 독풀을 약풀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만나게 된 둘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정치인 김은범 그의 뜻에 동참한 선거 전략가 서창대 과연 그 둘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박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묶었습니다 혹시 3선으로 개헌해서 다시 한 번 더 대통령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박기수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 총력전을 벌이고 있었고 국회의원 한 석 한 석이 정말 중요했는데 지방은 부정선거가 일어나기 쉬운 곳인데도 목포에 출마한 김은범이 눈에 가시였죠 김은범을 예송이라 생각하는 부하와 달리 박 대통령은 김은범이 총은 없지만 다른 무기를 가진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동료 정치인을 지키기 위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사람이니까요 다시 결의를 다지는 박 대통령과 수하들 돈봉투가 오가고 대통령까지 목포로 와서 회의를 하는 모습이 TV에 흘러나오면서 김은범은 위기에 빠지는데 그때 두 번의 선거를 이겼으나 선거 방식에 대한 가치가 달라 은범을 떠난 서창대가 오랜만에 돌아온 건데요 두 사람은 여전히 가치관은 다르지만 분명한 건 둘은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꿈꿨죠 어째 나랑 같이 가시겠는가 본격적으로 선거에 나서기 전 서창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난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내 얘기를 듣고 더러운 놈이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꽤나 있을 겁니다 서창대는 먼저 동료들을 설득하는 동시에 따지지 않고 자신의 전략에 동참해줄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우리 의원님 당선을 위해서 일하고 뭉쳤지라 아니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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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내가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은범의 존에 따라 선거운동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알려주는 서창대 김음범을 위해 모인 게 아니라 우리가 김음범이랑 무리를 들고 저 개참놈의 새끼들하고 한 판 떠보려고 모인 거라 이거예요 아닙니까 없어요 동료들의 마음을 움직인 다음 서창대는 자신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집에 칼을 든 강도가 도로수다 우리가 맨손으로 대응하는 게 올바른 행동이요? 동봉투가 오가고 개표 중간에 불법이 이뤄지는 선거에서 이길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죠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김음범을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할 겁니다 그리고 김음범이 이기는 게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서창대와 김음범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선거를 유리하게 만들까요? 하나 상대의 무기를 내 것으로 만든다 오래전 적벽대전을 앞두고 무기가 부족했던 제갈공명은 날씨를 이용해 조조의 화살 10만 개를 가져와 상대의 무기를 내 것으로 만든 일이 있었는데요 신민당은 공화당의 무기인 물건들을 공화당 이름으로 회수합니다 오래전 제갈공명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애초에 안 주는 것보다 줬다 뺏으면 더 기분 나쁜 몸이거든 물건과 마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신민당의 선물은 더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신민당에서 나왔습니다 분명 효과는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합동연설 자리에 들고 온 상대 후보 이거 뭐 있습니까? 신민당에서 김음범 씨를 뽑아달라고 뿌린 더러운 물건들을 잡아낸 것입니다 서창대의 전략은 좋았지만 자칫하다간 김음범에게 역풍이 불 위기인데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요? 둘, 잘못은 나에게 공은 시민에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라선 운범은 정성껏 쓴 연설문을 내려놓습니다 예상과 달리 상대 후보에게 먼저 사과하며 연설을 시작하는 운범 이러한 물건들이 우리 신민당이 것이 맞다면 나는 우리 김병찬 후보께 사과드렸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는 걸까요? 그때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까지 이런 물건들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우리 북포 시민 여러분들께 무어라 어떤 말로 감사해야 할 줄 모르겠습니다 운범은 이 상황을 역이용하여 분위기를 급반전시킵니다 그래서 일까요? 1967년 모포 지역구 당선자는 신민당 김음범 의원입니다 야 모든 게 잘 풀렸는데 김음범의 뒤에서 선거 전략을 짜온 서창대가 있고 지낸 게 하나 있었죠 지금은 줄을 잘못 서면 그들이 찾아온다는 사실 노력한 보람이 있네요 그렇게 멋진 별명도 붙여주시고 슬픈 별명이지요 그래 많은 일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눈앞에서 3초면 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그런 서창대를 조롱하는 이 실장 하긴 충성심은 뭐라도 살 수가 없죠 창대식 방식이란 게 앞에 나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생각 바뀌면 연락주세요 그림자식 어쨌든 김음범의 철학에 서창대의 방식이 더해져 둘은 본무대인 국회로 향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들의 정치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당시 정치판에서 야당인 신민당은 강인산 총재를 중심으로 젊은 국회의원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누가 그랬죠 정치란 원래 생물처럼 계속 변하는 것이라고 아직 힘이 약한 김음범을 생각한 보좌진들은 대선 후보 출마를 막아서고 새로운 꿈을 꾸는 서창대 생각은 달랐죠 계속 피하기만 하면 이길 수도 없습니다 계속 피하자는 게 아니라 덩치를 키워서 싸우자는 겁니다 김음범의 생각은 어떨까요? 김용은 씨도 오랫동안 독재와 맞서 싸워온 동지잖아요 내가 여러모로 좀 낫지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때 직함도 이름도 없고 자네가 그 김음범의 그림자인가? 별로 좋아하는 별명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전략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드디어 신민당 대통령 후보 결과가 나옵니다 김음범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음범 그림자로 살아가던 서창대는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자네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네 오늘 소개한 작품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정치인 김음범과 숨겨진 선거 전략가 서창대가 치열한 선거판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킹메이커입니다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삼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새로 창작되거나 각색을 거친 작품이라서 하나의 잘 만들어진 정치 드라마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올해 극장 방문을 킹메이커로 시작하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묵직하면서도 재밌는 작품인데 킹메이커를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김시섭만의 세 가지 포인트를 빠르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 이게 실화라고? 킹메이커의 주축이 되는 두 인물 김음범과 서창대 모두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각색된 인물인데요 먼저 신념을 지키려는 정치인 김음범은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이 된 김대중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군부 정권에 항거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민주화에 힘쓴 인물로 특히 동료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홀로 5시간 19분을 발언하며 국회 최장 발언 시간으로 기록됐죠 최고의 대화는 경청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도 유독 듣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데 그만큼 인내는 김대중 대통령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김대중을 두고 겨울을 견뎌낸 후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인동초라 불렀는데 그럼 그가 만난 또 다른 꽃이 독초가 되기도 약초가 되기도 하는 애기똥풀 탁월한 전략으로 필승을 노리는 선거 전략가 서창대입니다 서창대는 선거판의 여우라 불리는 실존 인물 엄창록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인재에서 약방을 운영하다가 1961년 강원 인재 재보궐선거에서 김대중 후보 참모 역할을 하게 되면서 선거판에 딱 등장한 인물입니다 엄창록의 선거 전략을 쉽게 표현하자면 내 후보를 홍보할 비용으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방법이었죠 그는 분명 뛰어난 선거 전략가였지만 김대중과는 방향이 달랐던 인물로 보여요 과연 김대중과 엄창록이라는 두 실존 인물을 킹메이커는 어떤 식으로 새롭게 창작했는지 살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2. 킹메이커는 누구? 이 영화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만 매우 묵직한 질문을 다양한 단계에 걸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바로 킹메이커는 누구냐? 영화는 언뜻 보기에 김은범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킹메이커 서창대의 허락을 담고 있지만 물론 그 부분도 꽤 재밌습니다만 더 흥미로운 건 이 둘의 생각 차이에 있습니다 킹메이커를 더 흥미롭게 즐기는 방법은 김은범의 철학과 서창대의 방식 대결에 주목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 김은범은 과정이 정의로워야 하고 서창대는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목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죠 플라톤은 정당한 목적이라는 수단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했었죠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하는 질문인데요 과연 결과가 중요할까? 아니면 과정이 더 중요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 결과가 더 중요하다면 서창대 방식의 표를 과정이 더 중요하다면 김은범의 철학의 표를 던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도중에 우린 우리도 모르게 두 사람의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김은범의 철학이냐 서창대의 방식이냐 누구를 뽑으실 건가요? 감독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선택은 광기 기자 국민이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제목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의 제목은 킹메이커인데 처음엔 김은범을 킹으로 만들려는 메이커 서창대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선생님은 그 자리에 올린 게 바로 접니다 아 나만큼 똑똑하면 그거 불법입니까? 하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킹메이커가 지칭하는 대상이 김은범도 서창대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국민들이라고요? 그게 대체 누른대요 킹메이커란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김은범의 철학과 서창대의 방식 대결을 다루는지 진짜 킹메이커는 누군지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셋 서창대라는 그림자 킹메이커에서 서창대는 김은범의 그림자라 불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쪽한테 별명 하나 지었어요 그림자라고 어쩌면 서창대가 김은범 옆에 선 순간부터 그의 역할은 그림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옆에서 돕고 싶습니다 마치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떠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서창대가 처음 김은범을 만나게 된 순간을 보면 그림자가 짙게 생길 수 있는 낮이 아니라 밤에 김은범 등 뒤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마치 그림자처럼 말입니다 에이 설마 영화를 이렇게까지 연출한 거냐고요?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 크게 틀리지 않았다면 킹메이커에서 서창대는 단순히 그림자라 불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영화 전반에 걸쳐 그림자로 표현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밝은 쪽에는 김은범이 어둠이 내려앉거나 조명이 없는 쪽엔 서창대가 앉아있거나 누워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벽에나 새겨질 그림자 같은 존재니까요 사나가 그 김은범의 그림자인가? 별을 좋아하는 변명은 아닙니다 영화에서 서창대라는 그림자를 더 자세히 보시기 위해 극장에서 킹메이커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그림자로 존재하는 서창대는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아니라 서창대로 세상에 등장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김은범이 서창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자네 준비되었는가?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 말인데요 서창대는 그림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네는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네 도대체 김은범이 말하는 준비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네 준비되었는가? 네? 그건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킹메이커를 극장에서 보신 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 편하게 제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뽑은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 킹메이커를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킹메이커는 가볍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깊게 보고 싶어지는 부분들이 많은 영화니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째 나랑 같이 가시겠는가? 킹메이커를 어떻게 보셨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화를 가지고 제가 소개하고픈 관람 포인트를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